좋은 아침입니다. 8월 12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정유날입니다. 그렇죠? 닭은 닭인데 붉은 닭이 나타났네요. 자, 오늘 로또번호 2자 7자로 쓰시고 저 남쪽으로 가시고요. 가실 때는 붉은 옷을 입고 가십시오. 좋은 일 있습니다. 자, 정화는 임수하고 잘 맞죠? 잘 맞죠? 정임한복입니다. 이민, 임진, 이모, 임신, 임술, 임달 잘 맞고 일평생 인성향로가 기복이 좀 많은 사람들이고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정기복이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정화는 개수를 만나면 싫어하죠? 전개충입니다. 개미우, 개사, 개미, 개유, 개, 개축일을 싫어하고요. 오늘 태어난 사람은 직업이 방송국, 기자, 주류상에 좋고요. 밤에 식당업도 괜찮겠죠? 탤런트, 배우, 각 채널 운영, 가수, 유통업이 좋습니다. 오늘 태어났문도 건강은 우울증, 화합병, 공황장애, 외도, 어부증, 어저증, 불면증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주입니다. 자, 오늘 또 금요일, 띠벨 운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좋은 날이 있을까요? 봅시다. 자, 자유팥살입니다. 그래도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이 날아 드네요. 부동산 매매 어떤 거, 입사 이런 게 좋고요. 사업 좋습니다. 금요일은 좋죠. 좋은 소식이 날아 들어서 좋은 연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연예운, 결혼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라든가 여행을 가셔도 되고, 그죠? 아파트 청량, 부동산 매매 상당히 성진운, 우정운도 좋네요. 자, 소띠보까요? 유추 가끔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 많습니다. 아주 섹시한 여의를 만나게 되고 최고의 여인을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남자들이 좋은 날이 됩니다. 성진운, 학업은 좋죠. 사업은, 금요는 상당히 좋고요. 건강은 좋고, 결혼은 좋죠. 그죠? 연예운 상당히 좋고, 아파트 청량, 부동산 매매 다 좋습니다. 범띠 볼까요? 범치도 이별 뒤에 꿀꿀했는데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총원과 재혼을 하게 되네요. 연예운, 결혼이 좋고,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습니다. 소독은 좋고, 우정은 좋습니다. 수술, 여행 좋고요. 자, 상충살입니다. 토끼띠 볼까요? 오늘 연예는 결혼은 없지만, 사업은 바쁘네요. 그래서 사업은, 금전은 좋고,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고, 우정은 좋습니다. 자, 용띠 볼까요? 용띠 오늘 밥 마실려고 하는데, 진유학금, 육합이죠. 밥 마실려고 하면 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예운, 결혼이 좋고,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죠. 사업 다 좋습니다. 건강 좋고, 수술원도 좋고. 그래서 오늘은 수술을 해도, 여행을 가셔도 되고, 아파트 청량, 부동산 매매 다 좋습니다. 자, 사유학금입니다. 역시 오늘 소득이 가득한 BMT분들요. 그래서 오늘 사업은, 금전은 좋고, 매매운 좋고, 이사운 좋습니다. 학업은 좋죠. 성진은, 우정은 상당히 좋고, 아파트 청량, 부동산 매매 좋습니다. 말띠 볼까요? 말띠도 밥 마실려고 하는 날이네. 그저 나가시면 섹시한 여인을 만나게 되네요. 연예운 좋습니다. 결혼은 좋죠.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고요. 성진, 우정은 다 좋습니다. 아파트 청량, 부동산 매매 좋습니다. 양띠 볼까요? 양띠은 오늘 꼭 조용히, 그저, 소득이 이루어지는 원만한 하루가 되겠네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돌이켜보면서, 오늘은 조용히 소득을 챙기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이 됩니다. 자, 원숭이들이 볼까요? 원숭이들은 밥 마실 나가서,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예운, 결혼은,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수술 다 좋고, 아파트 청량, 부동산 매매 다 좋습니다. 닭디가 닭날을 맞았습니다. 밥 마실 나가는 날이네, 그저. 그래서 이별, 이사한테 꿀꿀해, 밤에 가서 섹시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연예운 좋습니다. 결혼은 좋죠.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그저, 아파트 청량, 부동산 매매 다 좋고, 그래서 우정은 또 좋은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개띠 볼까요? 개띠도는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 그저,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그저, 바닷가로 가시면 좋은 일이 있겠네요. 연예운, 결혼은,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수술자, 그저, 아주 좋습니다. 우정은 좋죠. 아파트 청량, 부동산 매매 다 좋고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사업은 좋고, 금준은 또 좋습니다. 대지띠 볼까요? 대지띠도 오늘 밥 마실 나가는 섹시한 여인을 만나는 그런 날이네요. 연예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요.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아파트 청량, 부동산 매매, 그저, 성진은 좋고, 우정은 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술하셔도 되고, 여행을 가셔도 되는 아주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한 금요일 되십시오.